또 명백한 오역, 명백한 오역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개혁 성경 읽고 이랬는데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여러분 지금 보면 너무 너무 이건 뭐 명백 하나님도 가시고 신도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도 가시잖아요 이게 이런 거는 전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다닐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영어에는 더 스피릿 오브 갓,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개혁 개정이 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고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저렇게 된 거 저게 그냥 맞는 거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 표에는 신학 성경 안에만 여러분이 가서 주의 깊게 보시면 없음이라고 읽다 보면 없음, 없음, 없음 없음이 통째로 열세 구절이 빠져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네이버든 아니면 구글에 가서 신학 성경 없음 구절 이거 치면은 그냥 다 지금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수 5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수 5장 7절은 저 위에 있는 두 절은 개혁 성경이고 밑에 있는 두 절은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에요 개혁 성경도 가서 보면 7절이 있고 이제 8절이 다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7절, 8절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7절, 8절이 저렇게 있으니까 근데 원래 킹 제임 성경에는 7절이 저렇게 빨갛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디즈3아 완 디즈3가 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성경에서 아주 가장 명백하게 3의 일체를 보여주는 그 구절이 요한일수 5장 7절이거든요 여러분 개혁 성경으로 가서 저 위에 있는 거 가서 보세요 그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또 없음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없음이라고 이번에는 안 하고 원래 성경, 우리 킹 제임스 흠정 성경에 있는 8절을 둘로 나눠갖고 8절을 그래서 둘로 나눠서 앞부분을 개혁 성경에 7절로 갖다 놓고 뒷부분을 개혁 성경에 8절로 갖다 놓으니까 그냥 우리가 읽으면 개혁 성경에도 7절, 8절이 다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수 5장 7절이 없는 거예요 여화의 증인들이 대면을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요한일수 5장 7절이 실제로 통째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개혁 성경 안에 다만 누군가가 짜짓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 킹 제임 성경에 있는 8절 둘로 나눠갖고 앞부분을 7절로 뒷부분은 8절로 넣어서 그래서 지금 없음이라고 하는 게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진짜로는 7절이 없는 거다 통째로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대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혁 성경을 통해서 보금의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저도 개혁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구원받았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도 개혁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구원받았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런 성경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고 나신 분들 거의 100% 다 개혁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 사본에서 나와 프로세상들의 교리와 실행에 여러 문제를 안겨준 이런 개혁 성경 삭제 구조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이 성경 또 국문법 오류가 수없이 내포가 돼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장로교 신학대학의 대학원장을 지낸 나채웅 교수님이 지은 우리말 성경경 이렇게 두꺼운 책 보여드렸죠 그 책행이랑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게 성경에 이렇게 오류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채웅 교수님은 대한성서공예에서 개혁 개정이나 이런 걸 내면 위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위원이에요 그래서 위원이라 그렇게 이게 오류니까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해도 그분 말씀들도 잘 이렇게 반영이 안 되니까 그분이 답답하니까 우리말 성경연구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목사나 성도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정도는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 이분이 우리말에 아주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기독교 용어 바로잡기 등등 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올바로 알리려고 용어를 제대로 잡으려고 여러 종류의 책을 쓰신 그런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80대가 넘으셨는데 어쩌면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나채웅 교수예요 이 나채웅 교수의 저런 책에 보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그와 같은 국문법 오류가 그 안에 개혁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일일이 다 찾아갖고 깨알 같은 글씨로 한 7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 대학원장님이 가장 유명하다는 신학교에 그 대학원장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오류가 많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거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